이게 이제 성남 백형동 옹벽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 관청인 성남시청이 인허가를 준지 모르겠습니다. 사용석인 행정소송에서 폐쇄했다. 법원이 성인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에 손을 둬줬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이건 대장동 개발비리사건에 거의 필적할 정도의 큰 사건입니다. 50m 옹벽을 쌓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16억짜리 반지하 아파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경기도 성남시 벽형동 옹벽 아파트 특혜의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옛날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재에 들었은 이 아파트는 1200가구가 넘는 대단히 아파트지만 산을 거의 수직으로 깎느라 높이가 50m 길이가 300m를 넘는 옹벽을 끼고 있다. 일각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의역과 판박이 안전한 시선이 있다. 벽형동 옹벽 아파트가 제2의 대장동이라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온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